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봤던 그때 그 영화를 기억하세요? 썬데이 시네마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을 선사합니다. 80년대 말 우리를 시간여행 열풍에 빠뜨렸던 바로 그 영화 백투더 퓨처 오버 더 레인보우로 기억되는 세기의 뮤지컬 명작 오지의 마법사 줄리아 로버츠를 만인의 연인으로 등극시킨 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대명사 귀여운 여인 귀엽고 깜찍한 동물들의 성장 스토리 꼬마돼지 베이브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썬데이 시네마